스탠다드 수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삽수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목대가 긴 스탠다드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삽수를 꽂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옆에 견눈을 다 제거를 했어요 곁에서 손이 나오는 걸 방지하고 여기 위에, 맨 위에 여기 정화만 살려놨어요 이렇게 꽂으면은 이제 위에서만 가지가 나오겠죠? 이렇게 하면 우리 가정에서도 10대 스탠다드 수국을 만들 수 있습니다